안녕하세요. 조옥성 박사TV입니다. 저는 지금 영동고속도를 지나서 지금 잠이 와서 지금 잠깐 차를 좀 세웠습니다. 그제 10시에 여수를 출발해서 오늘 아니면 내일 새벽 1시에 여수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최남단인 여수에서 정말로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 멀어요. 1박 4일입니다. 가다 보니까 인재도 있고 인재 오면 언제 오냐 원통에서 못살겠다 이렇게 군대에 다녀온 분들 이야기 많이 했죠. 정말로 힘드네요. 그래서 동해 바다를 구경하고 전국 테크볼 경기를 잘 대의를 하고 지금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잠이 오고 그래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옛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친구들이 군대에 가서 휴가를 오면 한 6번 정도 차를 타고 그리운 부모 형제를 만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10시간 이상을 차를 타고 왔다 그래서 고생이 많았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모님도 11산에 근무했고요. 우리 친구 하늘나라 간 우리 송비동 친구나 그 다음에 22사단에 근무한 우리 손광민 친구도 있고 또 11산에 근무했던 제천이 아버지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나 오래서 잠도 오래서 한번 졸음을 좀 이렇게 좀 쫓이게 해서 노래도 한 번 부를까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유튜브를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두리둥둥 갱갱갱갱 얼얼얼 상사 디어 오늘 갱갱갱을 좀 가지고 왔으면 갱갱갱을 치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요. 또 주변에 차가 많이 지나다닙니다. 시끄럽다고 그러겠죠. 여보시오 농부님네 이네 말을 들어보소 여보 농부들 말 들어보소 저기 한번 태양을 봐보십시오. 태양이 지고 있죠. 다시 뜹니다. 돋는 달 지는 해는 연연이 오건만 이네 청춘은 한번 가면 못 오는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구경 가고 싶을 데가 없잖아요. 그럼 여수를 오십시오. 여수는 1년에 한 1,400만 1,500만 이렇게 관광객들어옵니다. 여수는 바닷물이죠. 바닷물 갱물이 아주 맑고 물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안갱도 많이 안 써요. 그래서 눈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물 맑고 이렇게 공기 좋은 여수에 오시면 150년 내지는 20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을 거지라 이런 생각합니다. 정말로 여수가 서울 지나서 강원도까지 가는데 너무너무 먼해요. 그래서 우리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도 지금 뉴스포츠 있죠. 뉴스포츠 테크볼 대회를 지금 여기 다녀갔는데요. 전국에서 상당히 많이 오네요. 이런 대회를 우리 여수 웅천해변이나 만성해변 있죠. 그런데 아니면 밤바다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집행부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수에 가면 전남에 가면 도지사님이나 시장님들 보고 이런 걸 좀 해보라 그러더라고요. 잠이 좀 낀 것 같네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화를 오대요. 이렇게 장애인들도 오시고 전화하다가 끊고 그래서 이렇게 마술 좀 가르쳐줘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잊혀져간 친구들도 찾습니다. 저 친구들 중에는 또 연설을 잘해서 대통령상을 막 수상한 일도 있는데 그 친구들아 그 담불구명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돌단 구멍에 숨지 말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나와야 됩니다. 우리 그 친구 웅변대에서 상을 탔는데요. 대통령상 탄 원고가 있어요. 생각이 안 나는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한강은 흐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재진 친구 있어요. 재진아 원고를 보내주면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전국에 이렇게 너를 알려야 돼. 그래서 한강은 흐른다를 제 고향은 여수시 삼삼면 초도인데요. 그 여수에 이렇게 터미널에 가기 전에 연등천이 있어. 연등천.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물이 막다 보니까 고기도 자꾸 막 그랬잖아요. 고기. 그래서 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장어라든가 기타 등등 많은 걸 잡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물이 좋다 보니까 많이 오네요. 그래서 여수를 거쳐서 또 삼삼면 이렇게 초도나 손죽도 거부도 가면 아주 맛있는 손뱅이 고기가 상당히 많이 잡혀요. 음력으로 8일이나 23일이 조금이라래요. 만조 물이 가득 찼을 때 가득. 그래서 이럴 때 섬에 가서 고기를 잡으면 손뱅이 네이버는 안다 쳐보세요. 손뱅이는 머리가 한 3분의 1 정도 돼요. 몸통이 한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튀게 먹어도 맛있고 구워도 먹어도 맛있고 회의를 쳐서도 맛있고 상당히 맛있어요. 어죽도 끓여서 먹어도 맛있고 뼈가 좀 세이죠. 그래서 우리 여수가 연등천에 있는다에 연등천 흐른다를 한번 잠깐 하고 잠을 깨고 또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5천년 역사에 물줄기를 안고 구비구비 돌아 흐르는 내 고향 연등천은 분명 여수의 젖줄이오 생명입니다. 때문에 연등천은 겉으로 벅에 있는 평화로운 냇물처럼 유유히 흘러 가는 것 같지만 흐르는 냇물 그 밑에는 수천 수만 년을 두고 내려온 여수의 혼이 민족의 혼이 여러분 끊임없이 용틀을 막아있던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릴 때는 있잖아요. 물장고 치면서 많이 놀았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에는 또 이렇게 바다가 좀 안 좋아서 이렇게 고기를 못 잡았었는데 2012 여수 세계방람회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물도 좋고 바다도 좋고 모든 정주요건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여수를 많이 찾아옵니다. 여수 오셔서 이렇게 먹을거리 잠잘거리 탈거리 벌거리 절길거리 엄청나게 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수의 주무시고 또 365개의 보석같은 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복 껍데기를 엎어놓은 듯한 섬도 있고 맛있는 유부초밥 있죠. 유부초밥을 엎어놓은 듯한 섬들이 많이 있어요. 점점이 떠있죠. 그래서 여수는 365개의 생일섬이 있어요. 그중에서도 삼산면에 가면 정말로 맛있는 쏨벵이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안다 쳐보세요. 쏨벵이 낚시 여러분 항상 쏨벵이를 한번 잡을 때는 항상 음력 8일 23일 조금 이죠. 이럴 때 물이 방방하게 찼을 때 방방하게 찼을 때 썰물 때 오면 안됩니다. 방방하게 찼을 때 낚시를 던지고 이렇게 하면 고기가 잘 물어요. 저희 친구 중에 하나는 복남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낚시바늘을 9개를 이렇게 넣는데 8개 9개 다 걸려서 줄추상 돼서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낚시를 못하고 놀이를 못해요. 다 잘하는데 그런데 저의 낚시대에도 두 마리 세 마리가 올라와서 내가 쏨벵이 낚시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가끔 쏨벵이를 낚으러 갑니다. 여러분 꼭 족성박사 TV에 오셔서 구독 좋아요 누르시고 여러분 힘들 때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신뢰를 가지고 항상 족성박사 TV에 오시면 행복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